정치권 소식입니다. 국정 쇄신책을 고심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오늘 새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함께 진행하면서 후보군을 더 넓히고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주 초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도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총선 이후 나흘간 공식 일정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첫 공개 일정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주중으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을 우선 고려하는 건 맞다며 원희룡 전 장관을 포함해 후보군을 더 넓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해야 하는 새 총리에는 야권 출신 인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여당과 야당, 국민까지 3자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당초 내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이번 주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